오늘 촬영장 분위기는 중살납니다 오, 뭐하시는 거죠? 새를 표현한 건가요? 오골개요. 오, 바닥바닥. 우리 사촌동생을!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본다, 본다.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본다, 본다. 진짜, 어! 오! 오, 진짜. 다 보인 내 사랑. 사랑이 떠나나 봐. 이 바람 타고 저 멀리 날아가나 봐. 오, 오. 모든 게 변하나 봐. 너도 나처럼 이렇게 또 변하나 봐. 그래도 나 아파도 후련하다. 이 기분조차도 난 지금 벌겁다 불안하듯 바라보네. 딸을 쓰는 아이같이 그대 눈물이 돌아서는 내 어깨를 잡는다. 이 별은 다이지만은. 괜찮아 아프지만 그대 그림자 안에서 발을 빼. 우리 반지도 빼. 점점 멀어져 갔네요. 점점 사라져 갔네요. 미워하지는 바다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본다, 본다.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본다, 본다. 맘에 마사다. 참, 참, 참. 날씨가 이렇게 안 좋지 않았어요? 저녁 해가 전부 다 있었는데 약간 으스스하면서 지금 우리 참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 번 모르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인터뷰하는데 많이 보고 있어요. 부끄러워. 한 열 분 정도 계시는데 우리 직장 안에서 발을 빼. 우리 직장 안에서 발을 빼. 또 다른 걸 보고 있다. 이거 진짜 궁금해. 스트레스 좋아. 왜요? 아멘